보람이 TV 야, 바비! 일어나! 오늘 여행가는 날인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해? 야! 왜? 왜냐니? 아, 맞다! 여행가는 날이지! 아, 맞아, 맞아! 알람 좀 크고 음, 여행가방을 챙겨볼까? 여행가방 열고 먼저 화장품 세트를 넣고 드라이기랑 하와이 여행 책장 넣어야지 여권도 필수지 그리고 향수 또 사진을 많이 찍을 거니까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다른 화장품 양치할 칫솔 치약 세트 다 챙겼다 좋았어 야, 이걸 안 챙기면 어떡해! 비행기표 하나 받아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고마워! 너무 재밌겠다, 하와이! 일단 아침부터 먹어야겠지? 자, 아침을 먹어볼까? 오늘 아침은 아주 맛있는 햄, 소세지, 베이컨, 그리고 계란으로 만들어봤어 어때? 오, 맛있겠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자고 자, 붓는다 이렇게 하면 아침 준비 자, 맛있는 과일과 야채도 먹어야겠지? 포크랑 라이브도 준비하고 아, 맛있겠다 정말 진수상찬이네 그치? 이 커피 정말 맛있다 아, 이 햄도 정말 맛있어 음, 입에서 살살 녹네 음, 이 소세지도 먹어볼까? 음, 맛있다 아, 배불러 다 먹었어 정말 잘 먹었다 자, 그럼 이건 설거지하게 이렇게 놔두고 자, 다 마신 커피컵도 놔두자 됐다 지우고 음, 이제 여행 갈 때 옷을 입어봐야겠어 이 옷은 이렇게 여러가지 패션을 만들 수 있는 옷이야 자, 볼래? 자, 볼래? 내가 먼저 입어볼게 이렇게 옷이 있잖아? 근데 다양하게 입어볼 수 있어 먼저 난 이 스타일로 입어볼게 짠 어때? 여행에 딱 어울리지? 다음엔 이 스타일 이렇게 치마를 뒤집어서 분홍색으로 만들고 위에 이렇게 탑을 입으면 어때? 다음엔 이 스타일 이렇게 위에 가디건을 입어봤어 다른 느낌이 나지? 여기에 슈즈까지 신으면 짠 또 가방도 이렇게 세트로 여행에 선글라스가 필요하잖아 자,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써주면 짠 우와,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여행 패션을 한번 입어볼게 내 패션은 이 원피스 같은 옷이야 짠 예쁘지? 근데 이 바지를 입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난다 한번 입어볼게 짠 정말 여행에 가는 그런 패션이지 구두도 빠질 수 없지 예쁜 구두로 신었다 하하 그리고 한번 멋진 모자도 써볼까? 음 이 모자 어울리니? 음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선글라스는 어떨까? 선글라스로 한번 써보자 어? 이거 좋은데? 그럼 물놀이 여행하기에 딱 좋은 패션 투브까지 완성! 하하 우리 정말 여행 가는 패션 잘 입은 것 같아 이제 여행만 가면 되겠네 아 신난다 그래 얼른 비행기 타러 가자 늦기 전에 얼른 가야지 출발! 출발! 신난다 신난다 그럼 왕관을 골라볼까? 어? 보라색 드레스니까 은색 왕관에 보라색 보석이 있는 이 왕관으로 할래 와 드레스랑 너무 잘 어울려 이젠 가방을 골라야 하는데 그렇지 이 보라색 보석 가방 어디 어울리나 한번 들어볼까?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럼 목걸이는 그래! 이걸로 해보자 보라색 보석이 장미 모양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음 요술봉도 이걸로 와 내 드레스에 꽃무늬가 있어서 그런지 이 보석들이 나랑 딱이네 자 이제 화장을 해볼까 볼터치를 그리고 이번엔 립스틱을 빨간색으로 발라봐야지 음 귀걸이는 뭘로 하지? 이거야 바로 이거지 자 어디 볼까? 와 완벽한 공주가 되었어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코디야 맘에 드는데 오늘 무드회는 내가 최고가 될 거야 여기 예쁜 드레스가 있네 이곳에서 날 예쁘게 꾸며야지 자 입어볼까? 너무 예쁘다 내 노란 드레스보다 훨씬 예쁜 공주 드레스야 이제 어울리는 왕관을 골라봐야겠어 아무래도 노란색이니까 금색 왕관이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써볼까 어우 나한테 딱이잖아 내 갈색 머리랑 너무 잘 어울려 이젠 가방을 골라볼 차례야 오우 이게 좋겠는데 이 금색 가방을 한번 매봐야지 자 목걸이는 뭘로 하지? 그래 아무래도 목걸이도 세트로 금색으로 하는 게 좋겠어 신발은 신발은 오! 여기 금색 구두가 있네 날 위한 구두네 자 어디 한번 나의 모습을 보기 전에 화장을 해야겠지 립스틱으로 예쁘게 입술을 발라줘야지 왕자님이 날 고를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날 고르지 왕자님이랑 결혼할 사람은 바로 나야 무슨 소리 나라고 허허 너희들 꿈께 바로 나란 말이야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요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요기와 요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